루루, 야옹이! 어, 젖 먹이고 있었어? 잠깐 기다려 봐. 바쁘게, 찌찌. 한 개씩 튀자, 고양아. 왜, 지금. 왜? 반가워? 반가워? 엄마 찌찌 그만 먹어. 맘마 먹어야지,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루루, 야옹이, 마중! 루루, 야옹이. 루루, 야옹이. 루루, 야옹이. 루루, 야옹이. 루루, 야옹이. 우리 야옹이는 어디가 좋아, 머리? 몸통? 아, 잘라줘? 으으으... 자, 헝. 아니... 그거 비비지 말고 밥을 먹어야지. 아, 비비고, 이거 비비고 먹어야 돼. 비비고 먹어야 돼? 자! 이거 아니야? 그냥 비벼... 자! 이거 봐! 이게 뭐야? 이... 이가 간지러워가지고... 응! 이거 뭐야? 뭔지 몰라... 이렇게... 밥 먹자, 고양이. 이제 밥을 쪼개서... 이쪽으로 내려가, 자! 똥을 안 쌌는데... 똥을 쌓아야 되는데... 응? 똥을 쌓아야 되는데... 응, 응! 야! 야! 냥냥이, 이리 와! 이리 와! 어... 아아... 응, 이리 와! 아이고... 왔어? 어, 앉았어? 멍멍이네? 멍멍아! 우리 멍멍이... 털 좀 빗을까? 털 좀 빗을까? 야, 시원하지? 목욕은 언제 할래? 응? 이렇게 까만 가루가 막 쑥쑥 나오는데... 목욕은 언제 해? 몸을 좀 씻어야지! 응? 몸, 몸 안 씻어? 발이 이렇게 새카만데? 야! 목욕 좀 하자! cause 그거 가. 어? 얼마나 기분 좋게 목 모으실 수 있는지... 얼마 전에 쿠 박사님도 목욕하면서 냠냠을 한 통을 다 먹었어요. 아유 시원하다 꼭꼭해 아유 시원하다